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많죠.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보니까 5차 평화 협상을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고무적이다고 얘기하고 우크라이나도 이미 대부분 수용했어요. 수용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푸틴에게는 네가 공격하려면 도시를 점령하려고 하지 말고 포위해라. 그 다음에 점령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더만이면 실패했고. 제가 젤린스키 얘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러시아가 남쪽에 달라고 그러면 주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핵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핵이 없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버티다가 3주를 버텼잖아요.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지금 아마 이쪽 영토. 지금 보면 여기 빗금친 부분이 남동쪽입니다. 남동쪽.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먹었고 수도에 있는 러시아군은 뒤쪽으로 퇴각을 했어요. 재정비를 합니다. 그 뒤에서. 끝난 건 아니에요. 재정비라는 말은 다시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보니까 동원령을 내리려고 하고 장비를 민수장비를 동원하기도 하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쪽에 있는 위험은 제거되었고 이쪽에 크림반도하고 남쪽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러시아의 목적은 얼지 않는 항구. 개울에도 배를 통해서 자기네 전력을 세계로 투수할 수 있는 그걸 찾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지중해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크림반도와 남쪽을 연결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러시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땅.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렇게. 러시아 땅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작전이라고 그랬죠? 여권 조성 작전입니다. 어떤 이 전쟁. 휴거 직전이나 직후에 일어날 이 전쟁. 직전에 일어나서 직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쯤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3차 세계대전이 어떻고 고개 전쟁이 어떻고 여기 있는 5차 대전. 여기죠. 고개 전쟁이 어떻고 또 아마게돈 전쟁이 어떻고 이러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교리들을 그렇듯하게 쏟아내는 겁니다. 일단 드리들입니다. 물론 옳은 말도 있죠. 거기에는 한 50%는. 남의 50%는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 에스겔 38장을 보시면 39장 40부터 48장 있죠. 에스겔 38장에 1절부터 13절까지가 어디냐 하면 이 전쟁입니다. 시 제가 말하는 고개 전쟁. 좀 독특합니다. 여기 시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 4차 대전, 5차 대전과 비교했을 때 이 고개 전쟁은 아주 독특합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이 부틴인지는 몰라요. 아닐 수도 있고. 이스라엘 한 국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고메리라가 하는 독일과 협력하고 그 다음에 토갈마르하고는 터키와 협력해서 그 남쪽에는 이란, 이라크.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를 저 지금 아프리카에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별의별 목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란, 이라크, 리비아, 에디오피아. 이런 국가들이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보면 사우드아라비에 빠져 있죠. 아랍에미레이트에 빠져 있죠. 특히 사우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바라고 성략되어 있지만 그렇게 공격한 러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질퇴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뺏으려고 내려왔느냐, 약탈하려고 내려왔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독특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에스겔 38장 1대에서 13대. 그런데 나머지 구조를 하고 39장은 뭐냐면 3차 세계대전과 아마기돈 전쟁, 특히 이게 아마기돈 전쟁에 그리고 고개 전쟁까지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버리는 겁니다. 시하고 세계 3차, 4차, 5차 대전 전부 헷갈려버려서 이 전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휴구 직전에 일어날 전쟁을. 왜 러시아가 이 시국에 자국 병사들의 전사자만 지금 15,000명 보는 데도 있고 7,000명, 최소 7,000 이상 보존해요. 그렇게 수많은 병사들을 추구하면서도 왜 이 부동환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해피 이 시국에. 예언의 시간표로 보는 겁니다. 아, 체커리스트 하나가 지금 됐구나. 준비하는구나, 쟤들이. 러시아의 국방부 차관이 병원에 방문한 거 보셨습니까? 러시아 병사들이 다리가 절단되어 있는 병사가 누워있는데 왔어요, 차관이. 얼굴을 보면 알아요.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나머지 훈장받은 병사들 마찬가지고 다 다리 잘리고 손 잘린 사람, 다친 사람들. 휠체어에 앉아있고 차관이 가서 이거 주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요. 그건 무언에 불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준비도 안 돼 있는 병사들을 내보낸 거예요, 전장으로. 그 불만과 우라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전후들을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거기서. 이 전쟁은 고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단계에 있는 전쟁이다. 러시아가 많이 패배했다,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러시아의 전투력 규모만 큽니다, 세계 2위. 어떻게 세계 2위가 되냐면 무기 체계에 종료하고 수만 세워서 세계 전투력 치수를 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25위, 우리나나는 6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무기라는 건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 군대가 뺄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러시아 군대가. 이걸 통해서 발전하면 나중에 내려올 겁니다. 무서운 군대가 되어서 여기로. 지금은 종이 호락이에요. 이스라엘 군하고 붙으면 3일 안 돼서 아마 전쟁에 결판이 날 정도로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병사로부터 전투기까지 모든 연결되는 무기 체계가 연결이 안 돼요. 그게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멀리서만 미사일만 쏘잖아요, 러시아 군대는.